안녕하세요. 앱톡의 도라에몽입니다. 오늘은 주얼 로테이션이라는 무료 게임 앱을 소개해드릴텐데요. 주얼 로테이션은 주어진 미션대로 같은 모양의 보석을 맞춰 클리어해주시는 게임입니다. 게임은 비기너와 엑스포트 모드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 게임이 시작되면 상단에 활성화되어 있는 미션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. 모두 4개의 라인들을 요리조리 잘 돌려서 제한시간 안에 같은 모양의 보석끼리 맞춰주시면 클리어됩니다. 상단의 미션을 모두 클리어하게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. 중간중간 제한시간을 늘려주는 모래시개나 어떤 모양으로도 맞춰줄 수 있는 아이템들이 등장하니까 잘 활용하셔서 게임을 즐겨보세요. 이상 앱톡의 도라에몽이었습니다.